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무술인들 중에 그렇지 않지만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죠. 왜 자살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약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만문을 창조한 알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풍족하고 부여하신 분이고 그분이 전지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미약한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을 필요로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zedminist 그분이 우리 saved America 여러분이 그 powiedzitzاء을 참을 Monate 그분이 möglich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둥독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Pitt이고 우리군이 compute기 identical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살 Dlatego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harmony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tob können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الله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لا يوجد أحد يدخل في الإسلام ثم يدخل الإيمان في قلبه ثم يترك الإسلام والله لا يوجد ممن يدخل الإسلام ثم يدخل الإيمان في قلبه بعد هذا يترك الإسلام لا يمكن أن يكون هذا لا يحدث أبدا إذا دخل الإيمان في قلبه ثم يدخل إلا أن يموت على هذا إسلام은 진실된 참된 하나님의 진기,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비 무슬림 예를 들면 신앙이 없는 사람 إسلام을 알고 이해하고 إسلام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진심으로 말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이슬람적인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이슬람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입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내가 그랬어요. 한국의 무슬린들은 사실 얼마 없는데 지금 3만 5천명이라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사실은 3만 5천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3만 5천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이슬람을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아시화도 알라 일라하 일랄라 아시화도 알라 모헤마도 라수룰라 라고 이렇게 신앙고백을 합니다. 나 이슬람을 믿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3만 5천명이에요. 점점 늘어날거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없잖아요. 지금 한국의 무슬린들은 몇명 없잖아요. 물론 여기 안 온다고 해서 이슬람을 버렸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겠지만 사실은 가슴에 우리 손을 얹어봅시다. 여기에 오지 않는 분들이 과연 집에서 이슬람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일주일만 이슬람을 받으면 일주일만 그렇게 무슬림을 생활하면 이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데 왜 이러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진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일주일 있으면 자기 이 가슴속에 빛이 들어온 듯 빛이 들어온 듯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이슬람을 버리지 않는다. 왜 이슬람은 그때는 모든 것들 공간이나 변화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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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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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슬람 방식 이슬람 법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간에게 특히 우리 여성에게 사람들이 무슬림 여성들을 히잡 쓰고 한다고 해서 무슬림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특히 무슬림 여성에게 또는 심지어 동물들에게 이렇게 많은 권리를 구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종교 그런 삶의 방식이 이슬람 외에는 사실 없다. 이슬람이 완벽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야되는데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고 있다. إذن أنا بحاجة إلى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نا فقير والله هو الغني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نا أحتاج للإسلام لا يمكن أن أكون في هذه الحياة بدون إسلام. إذا كان الإنسان في هذه الحياة بدون إسلام هو مثل البهائم بل البهائم أفضل من حيوانات أفضل منه. الحيوانات. الحيوانات. البقر الغنم. الجمل مثلا. إذا كان الإنسان بدون دين أفضل من حيوانات أفضل من حيوانات أفضل من حيوانات.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식이 없다면, 이성이 없다면, 특히 이슬람들이 그런 지식, 이성이 없다면, 동물들보다 그런 못한 인간이 된다. 그냥